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연종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면 혹시 메르스? 메르스, 사스, 감기 모두 동일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지닌 패밀리로 보면 돼요 코로나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준희야 왜 그래? 어디 아파? 여기요 여기가 아파요 메르스 사태 때 사망률이 20%가 넘었죠 근데 20%는 무기로 쓸 정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변종된 바이러스예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사망률을 90%에 육박하도록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90%요?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건 변종된 바이러스예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사망률을 90%에 육박하도록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90%요? 90%요? 라이클로edia 가장 유명해 고лан